방사선을 이용해 주변 식물의 성장을 돕고 버려질 때에도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이 개발됐습니다. 한국원자료연구원은 방사선을 활용한 젤 형태의 하이드로겔과 가축 퇴비 같은 바이오매스를 콘크리트 등과 섞어 주변 식물의 수분과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원 측은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이 주차장 잔디블록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이동수단 소재 부품 장비 창업자들이 모인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연구원 측은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었다고 입력합니다. 아멘